으 으 장비도 잃어버리지도 않고 좋단 말이에요 그런거 연습들을 안 하실라고 해서 그런데 그런 연습을 하시는게 중요해요 뒷바람이 아주 좋습니다 상황이 으 너울성 봐도 오면은 대를 이렇게 들어주고 다시 나가면 줄을 주고 자 들어가자 왠지 저것도 블랙인거 같은데 블랙이야 다시 또 좀더 줄을 더 줄게요 블랙은 드라마처럼 확 무는게 아니고 뜯어 먹기 때문에 충분히 먹는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잡을게요 너무 견제를 많이 하면 쟤네들은 안먹으니까 또 살살 들어갑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 더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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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먹고 있어 또 줄 다시 더 주고 자 현재 톡 걸어 오케이 어렵지 않죠 이것도 블랙인데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럴때는 살짝 가지고 있다가 파도가 저렇게 밀잖아요 밀면은 그때 이렇게 땡기는거에요 아무튼 막 땡기지 마시고 파도가 밀면 파도가 밀면 백스에 밟으면서 싹 들어서 오케이 자 좋습니다 2.5 목줄이기 때문에 충분해요 2.5 목줄이기 때문에 충분해요 그냥 막 그럴뻔 해도 잘 놓고 자 생산 확인 1.2 목줄이기 때문에